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가 하기로 했고 또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공기관들한테 대한 바라는 점이라든지 뭐라 그럽니까 비판 아닌 비판 이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이 마치 나는 바람에 조금 부담감도 들고 그리고 우리 또 창업벤처 쪽에 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다 방어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스럽다고 느껴졌는데 제가 보기도 그랬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그림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빡빡합니다 중간에 그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앞쪽에 한 세 분 정도 들었고 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도 얻고 나름대로 제가 만약에 창업 쪽이 계속 한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 창업 생태계 쪽에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 정책이 어떤 게 있고 과제 이런 걸 주로 설명할 텐데 조금 범위가 좁습니다 되게 넓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맡았던 창업 인프라 그러니까 주로 지역의 창경센터 창종계획센터라든지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메이크스페이스 그것들 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제가 정책하면서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좁은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조금 고민해봤습니다 목차는 아마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기부에서 지역 창업 생태계 쪽에 어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역 창업 생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창업 인프라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히 혁신 클러스터 요즘 클러스터 얘기에 좀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VIP께서 보스턴 갔다 오셔가지고 클러스터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해서 그쪽으로 조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기업 편안이 어떤지 마지막에는 과제 쪽에 앞쪽에는 거의 뭐 정책 소개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드릴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과제 부분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하거나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것처럼 신설 법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하는 것 같고요 벤처 투자도 거의 한 6배 정도 20년 전보다 늘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콘들도 지금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한 1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유니콘을 분석을 해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게 딥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술 기반의 기업들 물론 이제 거기도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지만 그게 조금 원초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아마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창업 지원 사업 규모를 보면 역시 중기부가 최고 많습니다 전체 한 3조 정도 되고요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중앙부차 한 14개에서 예산이 3조 정도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기부는 약 한 이 중에 9천억 정도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89개에서 예산이 한 1529원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사이가 많고요 지원 사업 수는 되게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조그만하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는 기술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창업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보시면 창업 초기 예비 창업 그 다음에 3년 이내 3년 7년 해가지고 대표적인 아마 이제 거의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뭐 예창 초창 뭐 도약 이래가지고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중기부에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나눠진 사업들이고요 나머지는 전체 창업 기업들한테 전체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주로 지역 창업 생태에 관련된 부분은 이쪽 밑에 부분 제가 맡았던 인프라 쪽은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경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보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가 한 올해가 8830억 아마 작년 그 전까지는 더 늘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1조 넘게 그렇게 정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줄어드는 정부 긴축이라든지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지역의 인프라가 있었나 이렇게 볼 정도로 아마 이제 여러 가지가 왼쪽에 빡빡이 되어 있으면 저거는 확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까지만 안 보입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창업 관련된 지역의 인프라 물론 이제 수도권이 되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오래된 게 창업 보익센터 지금 많이 좀 뭐라 그래 정부 내에서는 이렇게 쟤들이 아직도 있나 저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보익센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98년도부터 되시니까 20년 넘게 된 그런 대표적인 우리 창업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의 한 70%가 있고요 전국의 한 253개 정도 돼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창업 경제 혁신센터는 센터장님들 여기 와 계시지만 아까 식사 다 같이 하셨고요 센터장님들 열정이라는 진취적인 그런 이렇게 뭐라 의지 이런 거 정말 좀 많이 배웠고 사업하면서 그랬었습니다 창경센터가 이제 지역에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 출발할 때 그때의 제가 사실 창경기의 취인단이라고 예전에 출범할 때 2014년도에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창경센터는 담당 안 했습니다만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막 그때 창조경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만들어지고 실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했던 실체가 창경센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잘 자리를 잡아서 중기부로 넘어오면서 창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역할이나 기능도 키우고 했던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이미지를 잘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타트 파크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국의 4개가 지금 하나는 인천에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설계라든지 진행 구축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에, 궁동에 카이스트하고 여기 충남대 사이에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타트 파크는 요즘 분위기에 좀 맞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개방형 창업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서 대기업이라든지 VC라든지 스타트업 같이 조금 이렇게 협력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1인 창조기업센터는 중장전기술창업센터는 만 8개, 35개가 있는데요 조금 소규모 창업기업, 창업들 조금 특화된, 대상이 특화된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제조창업 쪽에 활성화시키고 시생산하는 그런 쪽 캠퍼스 핵심파크는 지금 9개 대학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내년에 강원도 강원대학교가 이제 아마 오픈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캠퍼스 핵심파크는 대학 내에 저희 보스턴 클러스터 같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을 만든 겁니다 대학 내에 어떤 유유부지라는 얘기를 첨단 복합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좀 인프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고노상 대표님도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상당히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여기 창경센터장님하고 같이 세미나 워크샵을 할 때도 로컬 크리에이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고요 기술 창업이 맞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주시고 이게 어디 쪽으로 뻗어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마 지역 창업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약 전국에 한 1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중심대학은 예초도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예초도 사업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인프라 사업들을 저희가 쭉 집계를 해보니까 한 9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이 900억 정도인데 전체 우리 창업지원사업이 한 9천억 되는데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숫자는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스타트업 말고 지역도 중소기업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또 중기부에 지역국이 있어가지고 지역관련된 중소기업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파크하고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벤처 스마트 특구 혁신 스마트 혁신 지구라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창업 클러스터 창업 인프라 쪽하고 그쪽을 말씀드렸고 클러스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클러스터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클러스터가 제가 지역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하나의 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를 보시면 밑에 빨간 글씨도 있는데 산업 클러스터하고 혁신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데 산업 클러스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단, 산업 단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별로 보시면 이렇게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나름대로 지역의 창업이란 지역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많이 쓴 것 같고 크게 크게 보이는 그런 거라서 아마 많이 이제 정책을 나름대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보면 대전에 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여기는 클러스터 여기 나오고 무슨 창업 여기나 무조건 나오는 곳입니다 연구개발특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대전에 뭐 어제 벌써 발표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헛다리 짚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대전에 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장원이 좋고 카이스트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연구소들도 많고 한데 왜 여기서는 창업이 안 일어나고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없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전에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광소특구는 넘어가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두 개 대표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송하고 대구경북이죠 제가 있을 때 마침 인천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K-바이올리의 법이라고 그거는 무슨 단지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렇게 바이오 스타트업을 키우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랩센터리라고 보스턴에 있는 그걸 모델로 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국가혁신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를 해서 만든 그런 혁신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보시면 서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가 서울에는 어디를 해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고 중심이라서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판교는 나름대로 서울 주변에 있으면서 여기 이제 IT 대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조금 스타트업을 같이 키우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 같고 중기부에서는 창업존이라고 판교 창업존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좀 인기도 좋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K-바이올리퍼라는 데가 여기 들어갑니다 올해 6월 달에 VF께서 보수선 갔다 오고 클러스터 대책을 기재부에서 사실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평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나름대로 클러스터 대책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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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잘 안 됐다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책 과제들이 과연 거기에 걸맞게 됐느냐 이제 그거는 세부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어떻게 할지를 그 부분을 좀 더 다뤄야 되지 않나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창업 인프라도 많고 이제 클러스터 정책도 했는데 실상을 보면은 지역 중소기업들은 뭐 중소기업 수라든지 종사자가 수도권에 아까 이제 이용관 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에 50% 이상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수라든지 또 벤처투자 규모도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지역 내에 이제 총생산을 했는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0%라는 그런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이건 참고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지방소멸 인구 감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지방소멸 지역 인구 감소지역 지방소멸 지역은 뭐 이렇게 공식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인구 감소지역이라는 공식 용어가 있던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유입되는 인구의 95%가 20대랍니다 아마 대학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나오는 건 여기 취업인 취업 좀 주목해서 본 건 취업입니다 그 다음에 100대 기업의 91%가 수도권에 있는 것 같고 1000대 기업은 74%가 수도권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뭐 일자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또 나머지 이제 정류 여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부에서 이제 뭐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 생각 브라우스 아마 이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이 창업 인프라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지역 창업이 아까 얘기했던 뭐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각종 센터들은 조금 더 개방형 공간 그 자체가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다면 주위 다른 이제 기관이라든지 협력하는 거 이게 아까 이제 단장님 김광연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에서 그렇게 기관들이 또는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점주직으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아주 고무적이었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드웨어보다도 그 안에 돌아갈 수 있는 토킹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거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성과가 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창업 인프라 쪽에 정책을 하면 좀 안타까웠던 거는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이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만 할 수도 없고 이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고 집에서 창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어디를 가냐면은 이런 창경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가서 정보도 얻고 공간도 얻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창업자들이 결국 나중에 매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이야기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계시는 분들 여기 센터장님 플러스 이제 분들은 주위의 정치인들 만나면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이 선전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클러스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역은 지금 점조직처럼 기관들이 세워졌는데 기관들이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클러스터를 행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용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거리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지역 도심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클러스터를 그리고 아주 가까워야 된다 그냥 쓸세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슬바 신고 다니실 정도 그 정도 되는 물리적 거리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다가 지역 스타트 클러스터를 지정을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키워가는 게 맞지 않나 아주 뭐 흩어져 있는 그런 쪽에다가 보다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또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클러스터를 잘 운영하고 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중심되는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어디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잘 모릅니다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정확한 현실을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중앙정부하고 이런 소통을 어떤 식으로든 잘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민간이 하는 행사라든지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왔지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번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정책 담당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인사발력납부로 하면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문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의지라든지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그 과라든지 부서 내에 또는 그 같이 일하는 단체라든지 기관하고 같이 있다면 이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여기 스타트업 온라이언스에서 이 행사를 하고 이런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창업가들이 조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한두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나 민간이 같이 해야 될 노력인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민간에서도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 정부 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